2024년 손태진은 유명 음악 방송킹 오브 킹스의 인상적인 출연으로 다시 한번 그의 클래스를 입증했다. 이는 뛰어난 아티스트를 기리는 특별한 행사로 손태진의 등장은 팬들과 평단 모두에 큰 관심을 끌었다. 손태진은 음악적 재능과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조합해 있지 못할 퍼포먼스를 선사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클래식한 트로트곡을 전통적인 소재와 현대적인 스타일을 결합한 새로운 편곡을 선보이며 창의적이고 감성적으로 소화했다. 이러한 혁신은 무대를 생동감 넘치고 감동으로 가득 채워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분위기를 선사했습니다. 손태진의 등장은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악평론가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손태진은 세련된 퍼포먼스 테크닉과 각 소절마다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으로 킹 오브 킹스 무대의 예술적 가치를 부각시켰다. 그는 팬들을 기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가요계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손태진의 활약이 꾸준히 언급됐다. 그의 퍼포먼스 영상은 빠르게 화제를 모았고 많은 팬들이 기억에 남는 순간을 다시 즐기기 위해 방송 영상을 공유하고 검색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은 손태진을 향한 사랑과 지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프로그램의 눈부신 성공으로 손태진의 앞날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는 뛰어난 음악적 능력을 입증하며 계속해서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앞으로의 그의 음악활동은 계속해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연예계에 큰 족적을 남길 예정이다. 킹 오브 킹스 출연부터 앞으로의 음악계획까지 손태진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새로운 정점을 정복하기 위한 여정에 나선다. 그의 끝없는 재능과 열정으로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음악적 걸작을 창조할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그가 출연한 것은 현대음악계의 위대한 예술가의 창의성과 품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